우리는 무사히 시악산 국립공원 쪽으로 왔습니다. 일대는 아침도 안 먹어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갑니다. 어느 식당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. 산장도 예쁘고 장풍 색깔도 아주 예쁘고 은행도 예쁘고 구룡사 갈 겁니다. 구룡사 가는 길 화살표가 있네요. 버스 타는데 좀 힘들었어요. 가이드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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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섯 번 했거든요. 그래서 한 시간 20분 소요했어요. 그래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이야 빨간 단풍이다. 여기는 취악산 강원도 원주 취악산입니다. 여기도 투데이 산장이오. 예 여기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여기요? 뭘 먹어야 될까요? 저는 안 팔아요. 제가 원래 또 맛없는 건 못 팔아요. 정답입니다. 능이 만두도 있네. 예예. 꼭 먹어야 되는 게 뭐지? 꼭 먹어야 되는 거? 예. 산책비빵도 괜찮고요. 최인선 버섯전골도 괜찮고. 가이드 뭐 먹을까요? 뭐 먹을래? 너무 오랜 시간 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숙을 못 먹겠다. 지금 바로 산에 가야 돼. 아멘 여기가 또 최강인데 단풍색깔 빨간색깔은 맛있네요 오늘 메뉴는 산채비빔밥입니다 김치맛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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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름다운 길이네요.